안녕하세요 모짜렐라의 엘라입니다 8개월 만에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 7이 작년 12월 28일에 제가 업로드를 하고 지금까지 업로드를 계속 하지 않았더라구요 확인해보니까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 지난 8개월간 제가 뭐 하면서 지냈는지 궁금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하면서 지냈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제 이 뜨개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간략한 계획 같은 거 말씀드리려고 잠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 전에 하나 이 동영상을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컨텐츠는 좀 짧을 예정이고 제가 뭐 떴는지 어떤 걸 뜨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다른 그 전에 찍었던 에피소드들과는 좀 다른 그런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이구요 너무 반갑습니다 되게 어색한데 지금 또 마치 이제 처음 시작한 것처럼 제가 에피소드 1 찍었던 거를 다시 최근에 봤어요 이거 지금 찍기 전에 너무 어색한 거예요 지금 딱 그 느낌인데 어쨌든 말을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어 지난 8개월 간 잘 지내고 있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에 갇혀서 계속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는 한국에 다녀 왔거든요 한 달 정도 이제 한국에 가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 가지 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집에서 쉬고 그리고 운동 시작해서 운동 다시 하고 있고요 헬스장 다니면서 열심히 쇄질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운동에 좀 빠져서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특별한 거 없이 한 7 8개월 계속 뜨개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랬구요 지금은 다시 또 막 뜨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열심히 이것저것 뜨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안 찍는 동안에 계속 이 채널을 어떻게 할까 그냥 앞으로 하지 말까 아니면 계속 할까 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 앞으로 계속 한다면 계속 이렇게 하던 대로 할 건지 아니면 다 이렇게 할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제가 결정한 내용은 지금까지 에피소드들을 다 이제 한국어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뜨개 채널 유튜버 분들 보면 대부분, 대부분은 아니고 꽤 많은 수의 뜨개인들이 자기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컨텐츠들을 많이 찍더라구요 그리고 영어로 하게 되면 장점이 여러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있는 위치 자체가 캐나다 토론토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다른 나라가 되도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어로만 이제 찍으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물론 뭐 영어 자막을 틀어 놓고 할 순 있겠지만 어쨌든 제약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이제 여기에 적응을 해서 영어로 하는 게 더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처음 채널을 오픈했을 때도 영어로 할지 한국어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한국어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영어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뭐 제가 영어를 엄청 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영어로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뜨개 유튜버 중에 한 분도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데 그분 동영상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본 게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되게 여러 번 자주 본 에피소드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느꼈던 점은 처음에 그분도 시작할 때 물론 뭐 어색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 그때의 뭐 그분의 영어가 처음 그 에피소드보다 지금 최근에 찍으시는 에피소드에서 훨씬 더 많이 향상된 되게 발전된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컨텐츠를 그렇게 해서 저의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서 그분한테 영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아마 영어로 제가 도전을 할 예정인데 구독 취소하지 말고 그래도 열심히 봐주세요 그래도 계속 130명 그때 마지막이 구독자였는데 줄지 않고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구독 취소 안 하고 귀찮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컨텐츠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8개월 가량 지금 유튜브에 안 올리면서 찍은 것들 아니 뜬 것들이 되게 많은데 선물로 떠서 이미 줘서 저한테 없는 것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번 에피소드에서는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그 저도 뜨게 하면서 유튜버들을 뜨게 채널을 되게 많이 봤는데 제가 즐겨보는 채널 추천도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8개월간 계속 뜨개질 하면서 사용했던 도구들 제가 이제 지난 영상 찍었던 것들 보니까 제가 그 에피소드 6인가 5에서 치아우그 반을 사서 이제 앞으로 써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써봐서 어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 관련된 것도 컨텐츠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을까 아 그 제가 10월에 뉴욕에 가요 저는 한 번도 뜨개를 시작한 이후로 뜨개 관련된 축제 페스티벌 같은데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다 그런 게 취소됐었고 일정이 근데 이번에 10월에 라인백에 뉴욕에 라인백에서 하는 페스티벌이 있어요 쉿앤우 페스티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기로 계획을 해서 그 10월달에는 아마 거기 가면 또 컨텐츠를 찍어서 와서 그거에 대한 후기도 남길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도 처음이라서 되게 지금 아직 10월이 멀었잖아요 이제 8월인데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잘 봐주시고 재밌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